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정말 좀 많이 안타깝고 짠하고 동시에 좀 혼미한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갔는데 아무튼 그런 아가씨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전문대 출신 직원이 학벌 따위 아무런 필요가 없다며 서울대 후려치기 시전하다가 오지게 두들겨 맞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네? 어? 참고로 이 글은 무수정 100% 오리지널 그대로 갑니다. 느낌 전달을 위해서 그런거지 절대 제가 게을러서 이런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목에 제가 서울대라고 썼는데 사실 본문에 서울대라는 말은 안나옵니다. 그냥 좋은 대학교라고 했는데 그 뉘앙스가 스카이 정도는 되는거 같아요. 그래서 제 임의로 서울대라고 썼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원지, 이젠 대학 간판 별로 안중요한 추세 아닌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인데요. 어제 수능이었어가지고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30대 상사들이 자기 수능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30대 상사들이 대학을 좋은데 나오긴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졸업한지 오래됐고 또 어차피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봤자 결국 아무 소용없는게 안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내려치기 같아가지고 듣고 있으니 좀 웃기더라구요. 아니, 그렇게 잘났는데 왜 여기 있는거야? 어차피 같은 회사 오면 다 똑같아졌는데 대학 얘기해서 뭐하지? 어차피 대학 간판은 취업하면 없어지는거고 다 같은 선에서 출발하는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듣다가 요새 대학 간판들 점점 안중요해지는 추세 아니에요? 대학 좋은데 나온다고 해서 다 좋은 회사 가는거 아니지 않냐요? 이렇게 딱 한마디, 두마디 했는데 저 상사 중에 진짜 평소 개싸가지 없는 대리가 하나 있거든요. 자기 좋은 대학 나왔다고 평소 되게 거들먹거려요. 근데 이 대리가 저더러 학벌 진짜 좋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인정인데 아닌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그냥 가짢다 라고 하더라구요. 저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라고 했더니 너도 우리 들으라고 한 말 아니었냐구? 못 이길거면 나대지 말고 저리에 앉아서 일이나 하라구. 입아프게 설명해봤자 못 알아 듣는 사람은 대화에 끼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들도 놀고 있으면서 말이야.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자요. 여러분 진짜 너무 화나고 서러운데 근데요. 암만 생각해도 솔직히 제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보니까 제가 맞는 말 하는 거니까 자기들도 발끈하는 것 같고 제가 전문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회사 입사하면 다 똑같은 거니까 기 안 죽었는데 제가 너무 당당하게 그랬던 게 문제인 건지 학벌 안중요해지고 건지는 추세 맞는데 그렇잖아요.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원래는 좀 많이 길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잡아내지 못했어요. 뒤에 더 있습니다. 조금 늦었어. 일단 봅시다. 댓글 1번 아니 그 30대 상사들이 글쓰니 학교를 대놓고 먼저 물어보고 깐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들 나온 대학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 대화에 끼워줄 생각도 없던 20대 직원이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학교가 메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후레치면 당연히 어처구니 갑죠. 싸대기 안 쳐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라. 이거는요. 쓰니 당신이 눈치도 없고 무례해서 혼난 겁니다. 알겠나요? 댓글 눈치고 뭐고 맞춤법만 봐도 뭐라 뭐라 할 만하지. 있으니 보나 마나 일도 더럽게 못할 것 같아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정말 가짠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암울하다. 암울해. 3번 아이고 이 글쓴이 어이그 솔까로 무례를 넘어서 무례한 인간이네. 2번 아 말끔마다 구구구구구 뭐야 서울역 비둘기야 뭐야 보통 사람이 쓴 글에서 그 사람의 가방끈 짧은 게 느껴지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근데 이건 뭐 덜덜덜덜하네 엄청나구만 그래요 학벌이 왜 중요한지 참 잘 알려주는 좋은 글이었어 고마워 땡큐 뜨덜끌 삐돌기 꿀끌 이건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2번 계속 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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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건 뭐야 너 쭉꿈이야? 3번 어제 수능이었어가지고 첫 줄부터 가방끈 짧다는 걸 바로 느꼈다고 내가 어? 게다가 뭐 비둘기도 아니고 계속 구구구구구 이러네 왜이래 3번 그래도 그 대리가 아직은 쓴 일을 사람 취급하니까 이렇게 댓걸이라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요 어 그래 그렇지 꿍꿍씨 말이 많네 이러고 말아요 상대도 안 하는 거지 모르긴 해도 그 대리 님이랑 그러고 난 뒤에 다른 차장들이나 상사들한테 아이고 저런 애랑 쓸데없이 뭐 하러 입씨름을 하냐 이러면서 핀잔 들었을 겁니다 4번 그래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젠 그러지마 다른 데서 이런 소리 하면 비웃음 다 한다고 내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내 말 새겨 들어 쓴이야 알았지? 대대 쓴이? 아닌데요? 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다들 제 말이 맞다 하고 같이 화냈는데요? 싸가지 없는 대리가 옛날 방식이고 젊은 꼰대라고 그렇다고 했어요 2번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대리가 말한 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조리있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교양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쓴이는 그 말을 이해할 능력조차도 없어 보이는군요 학벌은요 통상 같은 범위 내에서 따지는 겁니다 학사 4년대 내에서 어떤 학교 스카이 인서울 직업 등등등 어디로 나왔느냐 이런 거지 학사와 전문대 졸은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야 채용 기준과 호봉 그러니까 기본 급여와 인상률이 아예 처음부터 딱딱 다 다르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 구분 없이 뽑는 데가 IT 쪽이긴 한데 그것도 뭐 최근이고 일부 회사들의 경우일 뿐이죠 잘 봐요 같은 회사 같은 직급이라고 해서 급여가 똑같진 않을 테니까 다 틀립니다 다 다르다고 그리고 쓴이 친구들은 쓴이랑 비슷한 수준의 이 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화를 내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분해하고 있어봤자 결국엔 쓴이만 손해야 보통 사람이면 다들 그래요 쓴이처럼 심각한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어울리기 싫어하죠 물론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취업했으니까 님도 알겠지만 필수 조건으로 학사 이상 지원 가능하다는 회사 공고들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하튼 전문대 출신이 대학 출신들 사이에서 그런 말을 하면 에휴 그래 니가 그러니까 전문대밖에 못 나왔지 이런 이야기밖에 못 들어요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야 오케이? 그러지 마라 5번 지금 님이 하는 말은 말이죠 지방 국립대 졸업자와 스카이 졸업자가 같은 회사 동기로 입사를 했을 때 스카이 졸업자가 상대를 존중할 때나 해도 되는 말인 겁니다 알겠어요? 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야 동기 지방이라도 국립대 화자 즉 말하는 사람 화자가 스카이일 때 말이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전문대 졸업가 무슨 간판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 대리가 아직은 젊어서 하나하나 대꾸를 해주는 거지 뭐 6번 같은 회사 다닌다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그냥 쓴이 혼자만의 오지는 착각입니다 구졸과 전문대 졸 직원들 각각 하는 일이 각각 다른데 그런 만큼 그 대리에게 가짢다 소리 들을만 했네요 뭐 7번 같은 회사라고 다 똑같아진다는 게 뭔 개소리야 나 대기업 다니는데 비록 인서울이지만 스카이는 못 갔거든 그리고 서울대 나온 애 해외대 나온 애랑 내 옆자리 이래가지고 솔직히 처음에 나도 다 똑같은 줄 알았지 너처럼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승진이나 프로젝트를 맡을 때 또는 교육기회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느꼈다고 대졸 신입 공채들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있는데 대졸과 초대졸이 같다고 아이고 웃고 갑니다 8번 일단 취직만 하면 대학 간판 다 없어지고 동의 선상에서 시작을 한다니 뭐냐 희망사항이냐 9번 님아 다른 거 다 떠나서 썸남한테 톡 보낼 때 맞춤법 검사 기능을 좀 켜고 보네요 뭐 글이 더 있었어요 아마 사진을 올렸나 봅니다 님이 쓴 글 다시 읽어보니까 구어채 남발에 아휴 그 놈의 구구구구 진짜 뭐야 비둘기야 같지 않다 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진짜 한참을 봤네 여하튼 님이 이러는 거 회사 사람들에게 보일 때마다 아휴 저러니까 전문대 나온 거지 뭐 이러면서 뒤에서 욕먹어요 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니까 현실이 제 지인 중에 어떤 남자는요 가정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대를 갔던 남자가 있는데 남들에게 얕잡아 보이기 싫다며 책도 엄청 많이 읽고 테드 T.E.D.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주변 상사들이 전문대 출신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고 나서는 어이고 그랬구나 그래 집안이 여의치 않았네 그래서 그런 거네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전문대를 갔을 리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만큼 잘나 보이는 거야 여하튼 입사 후에 3년 흘러서 방통대 다니고 학사 받았고요 내년에는 야간 대학원 다닐 거라고 합니다 대학원 지원제도 없었는데 원래는 바로 그 지인 때문에 새로 생겼다고 해요 어때요? 님은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쓴이가 평소 무식하고 눈치없게 굴지 않았으면 그 대리도 그렇게까지 닦아 세우진 않았을 거라고 알겠니? 10번? 아 쓴이 얘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 나온다 어떻게 보면 약간 리셋 증후군과 비슷해 보이네요 과거 뭐 어떤 거 다 필요 없고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지금부터 시작이지 뭐 이렇게 뭐 그래요 그런 각오는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각오뿐만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노력을 안 해요 질투를 하는 사람과 부러워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죠 남들이 대단하고 부러우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는 혹은 뛰어넘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있는 위치로 끌어 땡기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같이 있어봤자 인생에 그 어떤 도움도 안 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